딸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질문합니다. 엄마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발톱이 길어? 그래야 빨리 달릴 수 있거든. 내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? 그래야 고기를 찢을 수 있거든. 내 몸은 왜 이렇게 얼룩덜룩해? 그래야 사냥감 눈에 띄지 않거든. 그런데 왜 나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? 딸 호랑이는 어른이 된 후에 자유를 찾아 동물원을 탈출하고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. 그리고 초원에 있는 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. 그런데 지나가던 하이에나가 터세를 부립니다. 이를 참지 못한 호랑이가 하이에나를 흠신 두들겨 팹니다. 하이에나는 울면서 두목사자에게 도망칩니다. 그리고 얘기합니다. 형님 이상한 동물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습니다. 화가 난 사자는 호랑이 굴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. 어떤 것이 내 동생을 때렸어? 당장 나와. 그러자 호랑이가 화를 내며 달려옵니다. 내가 때렸다. 어쩔래? 그런데 사자가 호랑이를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.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도망치던 하이에나가 묻습니다. 형님 왜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십니까? 그러자 사자가 말합니다. 야! 몸에 문신 새긴 거 못 봤어? 하지만 그 둘은 후에 화해하고 자식 새끼 놓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.